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추 청년 학생들의 햇불 행진 승리의 총대를 시작하겠습니다. 500만 청년 전이들의 신념의 맹세가 거질 줄 모르는 불길이 되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우리 흉령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최고 사령관기를 앞세우고 이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존암을 새긴 햇불 대열이 하늘 땅을 붉게 물들이며 황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이륙하신 군부건설 업적을 울지도 도하지도 말고 풍부고속도 군대일 철석에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의 장군이 펼치시는 선권정치의 그 빛발 아래 오늘 우리 인민군에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폐의 무조강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하는 큰 영광이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교육교육장에 의지하는 중 손님께서 이륙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폐의 무조강군 우리가 어린 시스템에 의 종비를 받아서